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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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기대해보자 이거 나왔습니다 피자 기대해보자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나왔어 나왔어 온통 피자 온통 피자 아 그래 비가 막혀 오케이 나왔다 라면 건졌어 국물 있는 거 자 그래서 확보된 음식은 라면 샌드위치 피자 아 세계는 피자지 자 이제 점심이 준비되는 동안 진행될 이번 미션은 미술의 소질이 있는 김종국 씨를 위한 스피드 피카소입니다 오 좋다 좋다 호각신호와 함께 출제자는 그 테이블 앞에 있는 달력에 부착된 영화의 명장면을 20초 동안 따라 그립니다 와 명장면을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나머지 팀원들이 어떤 영화인지 맞추면 1점 획득 와 당연히 글씨를 쓰거나 영화와 상관없는 힌트를 그리면 반칙입니다 그럼 테이블 한번 정리해주세요 잘했을까요? 아니요 아니요 이어서 갈게요 멸점 멸점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휩쓸불만 시작이고 뭐 글자수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진짜 땡입니다 바로 아 그럼요 네 오케이 명장면 딱 생각나는 아 야 뭐야 왜 명장면 딱 생각나는 아 야 뭐야 왜 니가 그랬니? 아니요 제가요? 아니요 제가요? 아니요 야 근데 민규도 다 맞았고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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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쟤한테는 안 맞았어 진짜 형 앞머리 거기 사유를 일부러 뺀 거예요? 아니 안 맞았어? 아니 너무 귀여워 석진이 형 석진이 형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? 귀여워서 오래 진짜로 진심? 네 말은 안 믿어 아니 진짜 귀여워서 오래 내가 그날 형 할 수 있어 그날 이후도 꼬롱디꼬라 꼬롱디꼬라 나이스 콩트 나이스 콩트 나이스 콩트 아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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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니가 하는 거 아니야? 아 배불러 아파 근데 석진이 형 방구 소리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보니까 오랜만이죠? 으엑 네 넵 넵 네 네 네 네 네 날씨 글자 네 네 네 Pacific